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몬스터는 약 12만마리 정도를 잡았고 사냥은 아마 1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잼스톤은 440-285-1 어? 440-2 잠시만요. 경매장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지요. 284-2 440-284-2 너무 많이 먹었던데? 이럴 리가 없는데? 아 왜 갑자기? 아 그렇죠. 그렇죠. 원래 갖고 있던 걸 빼야되는구나. 아 93개를 먹었습니다. 93개를 먹었으며 93개를 먹었고 물방울 속 아 물방울 속 하나 먹었습니다. 경매장 팔린 물품을 또 소개해드려야 되겠군요. 일단 매수가 지금 꽉 차 있으니까 일단 매수가 지금 꽉 차 있으니까 일단 매수가 지금 꽉 차 있으니까 매소를 해소를 해줍니다 아 올라가는 속도 좋습니다 계속 올라갑니까 아 좋습니다 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다 판매가 되었고 잼스톤만 다 팔아가지고 아 무한의 수리검이 6억 2천에 팔렸습니다 이야 가격이 장난 아니지요 잼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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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되냐 아 그래도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60억 정도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잼스톤하고 꺼부리 정도만 팔려가지고 이거 쓸데가 없네 매점이나 하나 뽑을까요 낙인 낙인 200만원이야? 나만 아 너무 비싼데 나 라이트, 메이지, 숄더, 아처 파이렛이 제일 낫네 파이렛을 뽑아서 애잠을 발라줍니다 아 발렸네 한 번에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만 던져볼까? 열개 있으니까 아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아 나왔다 근데 데프퍼로 파이렛 숄더 잘 나왔다 아 덱이 없네요 부르는게 값인가요 에디까지 열어서 파는구나 오 1억 8천까지 해줬는데요 열개 써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것으로 회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